누군가 나이스 미치 يا 가이 I'm 지민 아 진짜 위험하다 정연 만개떡 지민씨가 있으니까요 와 망개 떡이다 후재시민씨 이거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? 이거 데자뷔가요 저 작년 가을에도 엠칸 시석에서 인간 망개 떡 됐었는데 또 또 주시네요 이나 울자 하나 둘 셋 에에에에 문명을 쳐자는 둘이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거 어차피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아 우리 아버지는 농이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나무에 빛나는 고추가 뭐라고요? 빛나는 고추가 빛나는 고추가 달려있었다고요? 네 그랬대요 몇 개가?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얘기를 들어보니 큰 나무에 빛나는 작은 고추가 얼마나 작았답니까?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오 얼마나 작았대요?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했습니까? 크기가 참 괜찮습니다 하나 뭐? 아 아 둘 셋 아 방탄을 찍고 가진다 방탄에 찍히는 거라 지민 씨 귀여워 귀여워 하하 하하 하하하하 아 왜 이렇게 있네요 디디 배고파요 고기다 주세요 자 뒤로 가요 Q. 음색! Q. 음색! Q. 음색! Q. 음색! 지민아 좋아? Q. 음색! Q. 육상패딩을 몸 표현해볼까요? 그러면 일단 키 순서대로 한번 키 순서대로 한 번 아 왜 그래 순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 오케이 오케이 지침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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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병뿌어 지침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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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지? 어디있어? 아 여기있네 상태를 찾았잖아 지침해요 아 미쳤어 형 개인적으로 콤플렉스가 손가락에 있는데 귀여운 지민이 손과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지민이랑 손 한번 대봐 태애가 또 손이 제일 커요 우리 중에서 아 이런 거 꼭 해야 됩니까? 해야 돼요 아 귀여워 형이와 참고기가 첫 번째 짝꿍이 되었습니다 아 박수 형은 너한테 갈 거야 아 아 아 아 명사 지름택 와봐 아 아 아 내 방 뭔가 더 보여주고 싶어 아니 지 얼굴만 찍으면서 뭘 지 방을 더 보여주고 싶대 그럼 방을 좀 찍어야지 네 얼굴 가야고 인마 방 방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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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다 알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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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 손가락 짜고 어떻게 손가락과 상관없어요 다 됐어 싫어 와 끼 부리는거 보소 싫어 좋아요 좋아요 뭐에요 뭐에요 어 네 드디어 드디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시던데 네 그거 아마 어 잠시만 조용히 해주세요 이제 곧 제 파트 나오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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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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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 아 아 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되었습니다 지민아 야해 왜? 어딜 봐 이동한 극한 남... 멍꺼우치 지내봐요 멍꺼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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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not 일상 멍꺼워 멍꺼워 아 아 있자 아 안 ε 에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아 뭐 그거 발조심해 집이라 큰일날 뻔했어 나 아힐 요 이젠 안돼 가느니 제이홉 포기라는 발음이 제이홉 내 브로드가 하는 일 제이홉! 제이홉 왜 그랬어? 아 저 나이래 여기 늦게가 다녀가 있어 아니 거기 가면 그니까 왜? 왜? 왜요? 초지됐어 화장도 안하니까 초지됐어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비교 비교 아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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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쁘다